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14호 태풍 고인후, 15호 태풍 볼라벤, 16호 태풍 산바 관련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4호 태풍 고인후의 소식입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의 공통된 예측에 따르면 10월 6일 금요일 새벽 현재 14호 태풍 고인후는 978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대만 남부의 까오슝, 국제공항을 지나서 중국의 광동성 방향을 향하여 남서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4호 태풍 고인후는 카테고리 1등급 80노트의 세력으로 약화되어 있으며, 내일 10월 7일 토요일 오후에는 중국 홍콩 앞바다에 다다르면서 중국 홍콩을 포함한 주변 지역 광동성에 많은 폭우를 쏟아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 곧 열대저압부로 약화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10월 9일 월요일까지는 중국 홍콩 인근 주변에 계속하여 비를 뿌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콩과 그 주변 지역은 태풍특고가 발표될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태풍의 진로 관련 기상청의 발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10월 6일 새벽 현재 미해군 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와 어제 10월 5일 저녁 9시에 일기도를 살펴보면, 98w 열대으란 태풍의 씨앗이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주변 지역에 발생하여 옐로우 서클로 추적 감시 중에 있으며, 옐로우 서클은 24시간 이내에 태풍으로의 발달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이며, 어제 저녁 9시에 일기도 상해 표시를 봐도 중심기압 1010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관동쪽 해상과 미크로네시아 주변 해상에 있는 것을 표기하였습니다. 수치의 보모델들 특히 유럽과 미국의 예측을 고려해본다면 15호 태풍 볼라벤으로 발달할 확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예측 진로를 살펴보면 유럽중기예보센터는 15호 태풍 볼라벤에 대하여 감서쪽 해상을 지나쳐서 북서진하다가 다시 전향하여 북동진하며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방향으로 이동하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으며, 반면에 미국 기상청의 15호 태풍 볼라벤의 예상 진로를 살펴보면 유럽과 같은 예측이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오가사와라제도를 지나쳐서 태평양 원바다로 사라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호 태풍 볼라벤은 일본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럽중기예보센터에서 10월 13일 금요일 오후에 16호 태풍 삼바가 필리핀 서쪽 해상에서 발생하여, 10월 15일 일요일 오전에 대만과 필리핀 중간 해역인 바시해협을 지나는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16호 태풍 삼바가 전향하여 한국으로 북상할 수도 있으므로, 우리는 16호 태풍 삼바의 발생 여부와 그 진로를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